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정원이 아니라 바우세미농원 관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올해 들어 2022년 들어서 두번째 전지 해주었습니다. 예쁘게 아 이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되는건데 설명이 안들어갔구나 정원 관리입니다. 이 클레마티스 꽃 봐봐. 신기하지? 엄청 신기해 3분 영상이로 찍었습니다. 오늘은 짜장